소울님 네 후회하세요? 아 저 믿, 믿을게요 이번판까지 믿어볼게요 이번판까지요? 네 너무 짧게 주는 거 아니야? 격해 화이팅 할 수 있어 제가 자신감 있게 할게요 네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니까 아 자신감 있게 정식감 확인 정식하게 사나이들의 싸움으로 받아 지금 다 어디있나 저희 팀원들 방출을 또 할 수 있다고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? 못해요 정신계약이에요 아 깜짝이야 까비 왜요? 방출 어?